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저 오늘 12월 20일 수요일인데요.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의 시세가 눌린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LS 버트리얼즈 보이즈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될지 LS 버트리얼즈 앞으로의 매도가와 앞으로의 방향성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현재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에 시세가 안착되어 있어요. 지금 이 5만원 바로 이 5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이렇다 할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지 않고 단계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운드 피겨 자리 5만원 구간은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자리에선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서는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 이 5만원 부근에서 흐름이 꺾여버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빠르게 돌파해줘야 이 저항 구간이 돌파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지 구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장이 마감하기 전까지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이 5만원 부근을 빠르게 돌파해줘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의 상승 수세가 보다 탄력을 받으며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노릴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오늘 기준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신용을 못 써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도 최대한 투자 경고 딱지를 빨리 떼야 시세를 보다 탄력적으로 이끌 수 있는데 그래서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현재 신용으로 물량을 매집할 수가 없고 세력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시세를 끌어올리기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오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오면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위에 가격에서 시세가 안착된 채로 마감을 하는 건데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솔직하게 낮고 세력 입장에서도 지금 LS 버트리얼즈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만큼 앞으로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되는 날인 12월 30일까지 단기적으로 시세를 누를 가능성이 몇 없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LS 버트리얼즈 보여줘 여러분들은 앞으로 12월 30일까지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상승 구매에 나오는 종목 또한 언제나 눌림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눌림목 자리가 나올 때는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시세가 700% 이상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때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어떻게 돼요? 말아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탑승하는 순간 시세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러한 매매 이러한 매매 멈추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기적인 변동성 앞으로 LS 머틸리얼즈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 변동성에 절대 1위를 비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20% 뛰기 30% 뛰기에서 수익률이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LS 머틸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될 경우 42,000원부터 45,000원까지 대략 마이너스 10% 이상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42,000원 부분만 앞으로 지켜주면서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낙폭 과대 위치에 대한 저감의 수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 분출절이 다시 나오면서 라운드 피규절이 뚫어주고 다음 라운드 피규절이인 10만원까지 노릴 수 있다.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S 머틸리얼즈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절이 나올 때 앞으로의 매도가는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 이 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겠죠? LS 머틸리얼즈의 매도가를 잡을 때는 크게 3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LS 머틸리얼즈의 경우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LS 머틸리얼즈의 보호의 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이 점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것 또한 체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LS 머틸리얼즈에게 가장 중요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이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이 3가지의 여부 이 3가지의 매도 전략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LS 머틸리얼즈의 매도가를 잡아야 돼요. 자 LS 머틸리얼즈에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LS 머틸리얼즈의 경우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가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총액 5조만 돌파해도 이거는 무조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될 거고 코스피로 상장이 되는 순간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LS 머틸리얼즈와 비슷한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코스피 200으로 특례 편입이 됐죠? 자 코스피 200으로 특례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략 5천억에서 6천억 가량 들어와요. 이만인 즉슨 외인과 기관들 증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보통 고위험 자산 채권이나 소용주들 빠른 수익률을 노리고 풀리는데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형성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들에 강제적으로 5천억에서 6천억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액티브 자금의 고점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이 패시브 자금의 소진이 되는 구간이 바로 액티브 자금의 소진이 되는 구간이 바로 액티브 자금의 고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액티브 자금의 매도가를 잡을 때는 세 가지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호해수 물량 두 번째로 매집된 물량들의 차익실현 마지막으로 이 패시브 자금의 자금 소진까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액티브 자금의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LS 머티러즈 전용 텔레그램 방 따로 오픈했습니다. 그냥 무료로 앞으로 LS 머티러즈 300% 이상의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LS 머티러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오픈해드렸으니까 아직도 입장 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번 어떻게 입장하죠?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아직도 입장 안해서 LS 머티러즈 앞으로의 매도가 놓치실 분들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010 469 9671 여기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을 좀 그만 보시라고 앞으로 LS 머티러즈의 정확한 매도가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하름 이어지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5차 상승 파동자리 나올 때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당 구간에서 확실한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정확하게 잡아야 될 테니까 지금 당장 LS 머티러즈의 앞으로의 매도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1 위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앞으로 LS 머티러즈의 매도가 뿐만 아니라 현 4차 파동의 단계적인 눌레모 위치 단계적인 조정 흐름 앞으로 42,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눌리면 이때 LS 머티러즈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여태까지 LS 머티러즈 진입하고 싶었는데 진입 타점 놓치신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LS 머티러즈 저점에서 매집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 이분들 위해서도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LS 머티러즈의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구독 구독이라 써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구독이라 써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LS 머티러즈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다가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구간에서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시세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40% 할행의 조정 흐름 발생했을 때 LS 머티러즈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폭락 흐름 나온 자리에서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LS 머티러즈의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LS 머티러즈의 확실한 매도가 현 위치 현 과대낙폭자리 앞으로 발생하면 정확한 신규 신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마지막으로 LS 머티러즈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에 나오면 고점 자리에서의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LS 머티러즈의 실시간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로 써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 만약 나는 텔레그램 할 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LS 머티러즈의 매도가 문자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 문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69 967 랩이 번호로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이 LS 머티러즈의 전용 텔레그램 방 안에서 LS 머티러즈의 매도가 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계 종목들의 수익까지 챙겨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 러브틱스 웰바이오텍 이 두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40% 이상의 수익 안개드린 만큼 앞으로 LS 머티러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계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LS 머티러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계 종목들의 수익까지 복리로 쌓아 나가시면 되는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 써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의 경우에는 정원이 1500명인데 지금 1000명이 들어와 있는 만큼 앞으로 정원 다 차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구독이라 써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 469 9671 위에서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래서 LS버트레이저의 경우엔 앞으로 엘리어트 파동 1원에 마지막 상승 5파 자리가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LS버트레이저와 같이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1원에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지금 LS버트레이저는 어떤 자리에요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눌림목 4파 켠 위치가 바로 눌림목의 상승 4파 자리에요 그럼 앞으로 상승 5파 자리가 나오고 헤드앤실더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 3파가 나올텐데 LS버트레이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상승 5파 자리 즉 마지막 상승 추세의 피날레 구간 이 슈팅 흐름 나올 때 무조건 LS버트레이저 보여주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LS버트레이저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앞으로 LS버트레이저의 확실한 매도가 현 위치 현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는 신규 진입 단가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빠르게 받아가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 지금 등장 구독 구독위로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바로 입장하시면 돼요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시켜 드릴테니까 지금 등장 구독 구독위로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LS버트레이저으로 300% 이상의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시고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있는 단계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구독 구독위로 적어서 지금 등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방 osse